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 일부 내륙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유승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변을 따라 3, 3호 산책에 나선 시민들. 하지만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더위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덥고 뜨겁고 다른 동네 같아요. 저희는 멀리서 왔거든요. 담양의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른 것을 비롯해 전남 북동부와 광주의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2일 빨랐습니다. 때 이른 더위에 나무 그늘이 이어지는 강뚝은 나들객들로 가득합니다.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에 제격입니다. 무거워져가지고 그늘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네요. 시원 놀기가. 진짜 잘해놨어요. 네 잘해놨어요. 찌는 듯한 더위에도 어린이들은 물놀이가 반갑기만 합니다. 시원하게 즐기다 보면 더위는 어느새 저만치 물러갑니다. 덥진 않았어? 덥긴 더웠어. 물놀이 하니까 시원했지. 재밌었어? 응. 그냥 대나무로 먹으러 왔다가 그냥 놀고 싶어가지고 놀고 있어요. 시원하고 좋아요. 이 같은 폭염은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덥고 습한 공기를 밀어올린 탓도 있는데 남해안 지역의 장마비는 화요일부터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장마비가 내린 뒤에는 폭염이 잠시 주춤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고흥 나루우주센터에서 발사대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열린 비행시험위원회에서 내일 발사가 결정됨에 따라 누리호는 오늘 오전 발사대에 세워져 발사 점검에 들어갑니다. 발사 예정일인 내일은 장마비가 예보됐지만 발사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화기 정통부는 기상변수등을 고려해서 내일 최종 발사 시각을 확정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육군 신병 수료식이 2년여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됐다가 재개가 된 건데요. 고된 훈련을 마치고 늠름한 군인이 된 아들을 가족들은 끌어안고 응원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전주방송총국 오정연 기자입니다. 부모 품을 떠나 지낸 아들의 모습은 어떨지 아버지는 궁금합니다. 37일 만에 만져본 아들의 어깨는 단단해졌습니다. 2대 독자의 늠름한 군복 차림이 기쁘지만 이상하게 어머니는 자꾸 눈물이 납니다. 처음 보는 순간 눈물부터 났거든요. 하루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하고. 다 똑같은 마음이겠죠, 어머니들은. 신병 훈련 수료식에 가족이 초대된 건 2년 반 만입니다. 그동안은 코로나19 탓에 몇 장의 사진과 짧은 영상으로만 고된 훈련을 마친 아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225명 훈련병이 첫 계급장을 다는 날. 한다름에 모여든 가족들은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난 아들을 끌어안고 응원했습니다. 55년 전 베트남으로 가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노병은 군복을 입고 선 손자가 자신을 똑 닮아 대견합니다. 군복을 입고 있는 넘넘한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제 생각이 나는데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군생활 하신 할아버지가 늘 존경스럽고 이 모습을 본받아서 저도 군생활 더 잘 적응하고 싶습니다. 육군 35사단은 다음 달부터는 입영식에도 가족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정부의 청년마을 사업이 경남에서는 하동과 함양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한달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귀농귀촌을 돕고 또래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창원방송청국 이현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통시장 골목에 자리 잡은 한 숙박시설. 계량 한복을 맞춰 입은 청년들이 손님 맞을 준비에 한창입니다. 거실을 정돈하고 손님들에게 줄 환영 선물도 챙깁니다. 저희 오늘 참가자들 웰컴키트 나눠줄 거 체크 한 번만 할게요. 함양 청년마을 고마워 할메입니다. 귀농귀촌한 여성 청년 6명이 함양살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지역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짧게는 2주일, 길게는 한 달가량 머무르면서 지역민들과 교류하게 됩니다. 귀농의 성공 사례도 있지만 실패 사례들 이런 것들을 조금 청년들에게 알려주어서 귀농귀촌에 대한 뭔가 문제점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싶습니다. 정부가 청년 인구의 지역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마을. 청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직접 바꿔나가는 사업으로 청년과 지역 주민이 상생하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해 전국에 12곳이 선정됐는데 경남에서는 함양과 하동 2곳이 포함됐습니다. 선정된 청년난체에는 최대 3년 동안 국비 6억 원이 지원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마을이 만들어지면 공간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이야기가 생기고 가능성이 생기다 보면 청년들이 그 지역에 많이 머물게 되고. 청년 공동체를 회복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청년마을.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의 청년마을 50곳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청년마을 숲석 언니와 함양해!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곡성과 구례 등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은 소나기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고요. 양은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장맛비도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전남 남해안 지역은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광주와 담양 33도로, 내륙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7도, 고흥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8도, 영암 32도, 장흥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5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5미터로 다소 높겠고요. 곳곳에 바다 한계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남해안에 장맛비가 내린 후 금요일과 토요일에 다시 비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반도체 특위위원장에 양향자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양향자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반도체 특위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의힘 차원을 넘어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하는 국회 차원의 특위일 때 위원장 수락을 검토하는 것으로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광주 서구 의뢰에서 당선됐지만 지난해 보좌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2차 가해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돼 현재 무소속입니다. 민주당의 광주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합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을 위해서 희망자를 오늘까지 공모합니다. 공모 결과에 따라 오는 30일 자체 의장 후보를 선출하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후보는 다음 달 2일 의원총회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의회는 당선인 23명 가운데 22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사실상 후보가 확정됩니다. 전남도의회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민주당 경선을 27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당 휘발유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광주의 6월 셋째 주 기준 휘발유값은 전주보다 26.3원이 오른 리터당 2,045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전주보다 43.4원이 오른 2,080원이었고 제주가 리터당 2,166.2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3일 기준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3% 상승했지만 전남은 0.06% 하락했습니다. 부동산원은 광주의 경우 광산구 월계 운남동, 북구 우산 신안동의 중저가, 서구 내방 광천동 위주로 오르고 전체적인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관람용 수용 경전철인 스카이큐브가 고장으로 어제 30여 분 동안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45분 스카이큐브 한 대가 통신장애로 멈춰서면서 당시 큐브레일에 운행 중이던 다른 큐브 석 대도 운행을 멈췄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